안녕하세요 카톡에서 카카오톡에서 자신의 아이디 아이디를 확인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알 때에 그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카오톡을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먼저 자신의 아이디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부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이 사람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 사람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대화창이 아니고 이걸 터치하면 최상단에 자신의 프로필과 별명이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자기 자신의 배경과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설정하여 따라서 화면이 달라지겠죠? 여기에서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이게 톱니바퀴 같은 거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과 다음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죠? 여기도 QR코드도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이렇게 뜹니다. 저는 헤일투유 이렇게 되어 있죠?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카카오톡 아이디가 설정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변경을 터치해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경에 대한, 여기 최초 설정 후 한 번만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아이디 검시 허용. 상대방이 내 아이디를 검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체크를 해놔야만 친구에게 내 아이디를 알려주고 뭐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도 물론 알려주면 되지만은 아이디로 또 이렇게 알려주면은 여기에서 검색을 허용하면은 검색에 대해서 친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검색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이디는 이렇게 찾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친구 등록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디로. 최상단에 보세요. 사람 여기 플러스 있죠? 여기 가면은, 터치하면은 친구 등록하는 것이 QR코드로 할 수 있고, 연락처, 전화번호도 할 수 있고, 아이디로 할 수 있고, 추천 친구로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아이디로 추가하는 것만 설명하니까 아이디 추가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친구 카카오톡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친구를 등록하면 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어요. 굿 굿 이렇게 그렇게 넣고서 최하단에 보면은 완료라고 했죠? 자판기 보세요. 자판기 오른쪽 제일 밑에 완료라고 했죠? 완료로 딱 터치하면은요. 이렇게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 추가 있죠? 친구 추가 이것을 터치하면 친구가 친구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이스맨 이렇게 해볼게요. 나이스맨이라고 터치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나이스맨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친구 추가를 터치하면 친구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 추가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실제로 터치하면 이미 친구 추가가 되고 프로필 지정 1대1 채팅이 나옵니다. 여기에 앞쪽으로 가서 보면 볼 수 있게 친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